정답. 발샤베스 핑크로켓. 너무 귀엽게. 정답. 되게 시크하고 파이팅 넘치기 진짜 약간. 정답. 이분들이 다 정답을 외치시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내가 제일 잘할 것 같다는 게 이해가 쌓였어요. 약간 좀 나한테 계속 시키려고 하는 느낌. 다시 할게요. 정답. 아 잠시만. 문제를 내야죠. 정말. 문제를 할게요. 정답. 이렇게 세게 이렇게. 정답. 다시 진짜 제대로. 여러분. 이거 너무 귀찮은데. 나한테 심화하게 하래. 덜렁거리만 하네. 알겠습니다. 정답. 네. 정답. 발샤베스 미스터뱅뱅. 오 정답. 나오세요. 조하영씨. 나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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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입니다. 그러면.